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빗밭창조농원 사장 경영훈입니다 그 두달 전에 이제 접한 것이 흰 빗바인데 예쁘게 이렇게 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눈이 다 올라오고 있는데 그 이거는 이제 대방 큰 열매 열매가 큰 대방 품종입니다 대빵 큰 빗바 접이 너무 잘 붙어 가지고 뭐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그 여기도 눈이 지금 나고 있고 이게 이제 눈이거든요 그래 여기 보면 다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원래 비파는 이제 한 95% 이제 접이 되는데 성공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100% 접이 붙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그 접이 잘 붙어 가지고 정말 뭐 올해 그 비파 그 머목이 주문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이제 요구에 충족을 시켜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무늬 비파인데 이거는 이제 무늬 비파 비파 잎에 무늬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귀한 나무인데 이거를 이제 제가 접을 붙였는데 이것도 이제 지금 잘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싹이 다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유자 비파 나무에다가 접을 붙였는데 이것도 이제 지금 쌍눈이 이거는 이제 그 흰 비파입니다 이 나무는 대방 대방이고 한 나무에 이제 세 가지가 지금 열릴 것입니다 세 가지 품종을 지금 접을 붙여 놔 가지고 다 지금 접이 다 잘 살아 가지고 이렇게 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나무가 상태가 좋지 않은 것들은 이제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접이 다 잘 돼 가지고 정말 뭐 올해 그 비파 나무가 정말 잘 자라 가지고 앞으로 그 좋은 비파 열매를 많은 분들이 이제 드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비파는 6월달에 이제 열매가 나오는 건데 이렇게 이제 접을 접을 붙여 놓으면은 여기도 이제 눈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비닐을 이제 풀어줘야 되는데 여기 이제 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눈입니다 비파 눈 아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고급 정원수인데 이거는 이제 흰 꽃이 피는데 이 꽃은 먹어도 되는 꽃입니다 지금 이제 비파가 전부 다 이렇게 접을 붙여 가지고 싹이 다 잘나고 있으니까 올해는 정말 뭐 좋은 그 나무 판매가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비파가 이렇게 열매가 이제 커졌는데 이게 이제 올 6월달에 열매가 나올 것들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판매가 될 건데 올해는 생각보다도 그리 유자가 아 저 비파가 작년에 너무 많이 열어 가지고 올해는 그리 많이는 안 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을